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제도권 편의 방침을 밝히면서 토큰증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큰증권 STO 이슈에 대한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토큰증권이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본질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입니다. 토큰증권의 활용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증권을 디지털화해서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거나 부동산 미술품 음원지적재산권 등 비정량적인 투자 대상을 기초자산으로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토큰증권은 권리 분할이 가능한 모든 자산군에 적용 가능한데요.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전통자산인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뿐만 아니라 비정량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까지 모든 형태의 증서가 토큰화가 가능합니다. 비정량적 증권을 소액으로 발행할 경우 전통자산 대비 소액투자로 이루어지면서 조각투자의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토큰증권은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들 또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유권을 부여하는 업체들의 플랫폼에서 유통되어 왔습니다. 아직 토큰 유통 관련해서는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 자본시장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를 적용해서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려의 거래 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KRX 디지털 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 자산이라 하더라도 증권의 형태를 띄고 있으면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도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비증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기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지지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를 허용할 예정이고요. 장애 거래 중개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도는 유통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투자계약증권에도 향후 유통관련 제도를 전면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디지털 자산들은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부동산은 STO 토큰 증권의 효용성이 가장 잘 나타날 자산인데요. 시장의 기대가 높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이 주요 투자자산인 만큼 인력과 시스템 부족에 따른 자산 소싱에 어려움이 있고요. 기존 투자 상품 대비 투자 수익률도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은 거래량으로 인한 자산가치와 STO 가격과의 괴리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토큰 증권은 다소 더디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빠른 시장 확대를 위해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의 토큰화와 토큰 증권의 자금 조달 기능 강화 등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외에 미술품, 사치품, 컨텐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조각투자 플랫폼의 등장으로 해당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가 단기간 급성장했고요. 현재는 토큰 증권 상장을 앞두고 플랫폼 내 유통이 제한되면서 일시적 자산 가치 조정기에 있습니다. 토큰 증권을 통해 고객 접점을 높이면서 신뢰성을 더한다면 해당 기초자산의 시장 가치는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각투자 플랫폼사들은 객관화된 기초자산 평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초기 토큰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가 알바난 업체가 어디인지 따져보는 것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차원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고 기존의 사업 영역과 디지털 자산업을 결합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단연코 증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령적 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과는 색다른 투자 장품들이 신규 출시될 수 있고요.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증권사들의 토큰 증권 근거가 반영될 경우 토큰 증권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전통 증권사들의 디지털 자산업 관련 신사업 추진 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편이 기대됩니다. 토큰 증권 이슈에 대한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승수였습니다.